안녕하세요. 한 번에 끝내는 어린이집 평가제 저자 나혜리입니다. 이번 평가제 끝판왕 서류 뿌시기 1영역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1-5 보육과정 평가의 평정 대상인 보육일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보육일지 중에서도 영화보육일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곁에는요 현재 영화 전문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신 박소정 원장님께서 계십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들께서 고문이 많은 보육일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팁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영화의 경우에는 교사가 놀이를 정말 예측하기 어려울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많이 당황하시거든요. 우선 4차 표정보의 과정이 개정되기 전은 교사가 놀이를 계획하고 난 후 그 놀이를 아이들에게 소개하며 아이들의 놀이 반응을 일지에 기록했는데요. 현장에서는 계획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놀이가 흘러갈 때가 있어요. 그때 일지에 어떻게 기록하면 될까요? 참 난감할 때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요. 영화들의 경우 흥미와 관심사가 쉽게 변하고 놀이 지속 시간도 굉장히 짧기 때문에 놀이를 교사가 예측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교사의 자율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화가 놀이하며 세상을 경험하고 배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께서는 상황에 따라 교육적 판단을 자율적으로 센스 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계획하신 놀이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놀이가 흘러가더라도 그 놀이를 존중하고 계획된 활동을 아이들의 흥미에 따라 변경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센스가 필요하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선생님께서 아이들의 놀이를 존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아이들의 놀이를 그냥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필요한 지원 내용을 생각하고 필요한 것을 준비하여 지원하는 모든 과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계획안이나 보육일지 쓸 때 놀이에 대한 영역 부분을 해야 될까요? 네, 영역을 구분하지 않으셔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고요. 또 영역을 구분하셔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놀이는 상당 부분 통합적으로 일어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공놀이, 신체놀이를 하면 언어활동이 이뤄지고 있고 또 다양한 공을 통해 탐색이 이뤄질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 영역 구분은 아이들의 놀이 속에서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일지의 시를 보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 일지가 우리 원장님 내 원에서 사용하고 계신 일지더라고요. 저희 어린이집 선생님께서 작성한 보육일지 있네요. 세 페이지로 작성하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일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행 기간과 예전에는 교육 목표였죠. 이 부분을 교사의 기대 부분으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등헌을 시작으로 일상생활 실행 기록을 한 부분이고요. 또 1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주일 동안 어떤 신뢰놀이를 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페이지 상단은 바깥놀이 실행 여부를 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저희는 표기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놀이 평가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일주일 동안 한 부분들 한눈에 보기에 저희는 했는데 놀이 실행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기록을 하시고 또 평가 부분이 들어갔고요. 그 부분에 교사의 지원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매일 기록해 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페이지를 보면 놀이 실행 평가 우측 부분에 저희는 특이사항을, 반별 특이사항을 기록해 보았고요. 그 부분에 부모님과 상담했던 부분도 기록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3페이지, 3페이지 하단 부분에는 소독 점검 부분에 대해서 기록해 보았습니다. 라일, 저희가 사용한 보유길지인데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일상생활 지원과 놀이 지원과 그에 대한 평가에 대한 내용이 세심하게 기록하셨어요. 이렇게 쓰는 것이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네,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께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고 있어요. 우선 기관의 보육과정 운영 특성에 맞게 우리 기관에서 정해진 양식을 활용해서 기록하세요. 이 일지는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참고용으로 사진을 넣으셔도 되지만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지는 교사 자신이 우리 반 아이들의 발달 수준과 흥미도를 고려하여 놀이를 지원한 후에 놀이 상황 속에서 아이들의 반응을 관찰한 후 어떤 부분을 더 지원하고 어떤 부분을 더 축소시킬까 또는 흥미없어 하는 놀이는 빼버릴까 이처럼 일지는 이런 부분을 기록을 통해 우리 반 놀이를 분석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라엘, 일지가 기관의 특성에 맞게 기록하면 되고 정해진 양식은 없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자가 확인 가능하도록 일지에 실행한 것이 보여야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놀이에 대한 기록 외에 또 어떤 것들을 기록해야 하는지 평가제를 중심으로 핵심을 집어주시겠어요? 네, 일지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교사가 계획하고 실행해야 되는 하루 일가 속의 부분인데요. 평가제에서는 1-2 지표에 원장님께서 물어보신 사항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1-2-2 평가 항목인데 일상생활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일상생활, 등하원, 또 점심식사, 배변활동, 수면, 휴식시간 이렇게 일상생활을 교사가 영화가 편안하게 경험하도록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데 다들 아시죠? 만 3세까지 일가 중 반드시 낮잠 시간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일가 속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 1-2-3 평가 항목의 신뢰놀이입니다. 자, 신뢰놀이 및 신뢰놀이 중심 어린이집에서는 놀이시간이 2시간 이상으로 배정이 돼야 되는데 오전, 오후 합쳐서 2시간이에요. 주의하셔야 될 거 오전에 1시간 이상 연속으로 반드시 운영하셔야 되고요. 평정은 우리 반 원화 50% 이상이 등원한 시점부터 시작을 합니다. 세 번째, 하루 일가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 바로 1-2-4 평가 항목에 있는 바깥놀이입니다. 자, 바깥놀이는요. 만 0세 같은 경우에는 주 3회 30분 이상 바깥놀이가 실행돼야 되고 만 1, 2세는 매일 30분 이상 그리고 유아, 3, 5세 같은 경우에 매일 1시간 이상 운영이 돼야 되죠.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은 주 1회 이상 융통성 있게 바깥놀이를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항, 실내놀이, 바깥놀이는 매일매일 실행해야 한다. 살펴보았는데요. 아까 제시해드린 일지를 보며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상생활에 대한 부분인데요. 현장에서 일상생활을 영화가 매일 경험할 수 있도록 교사가 지원하고 또 기록해야 되는데 여기서 기억하세요. 자,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생활 실행기록에 대해 보육일제 때마다 매일매일 기록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매일매일 비슷한 교사의 지원 사항이나 아이들의 반응을 기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일상생활을 실행하면서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때만 기록하시면 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